걸어볼 뿐 날아설 수 없어 그들은 잊어야만 잊어지려 좋겠어 그들은 그들은 잊어지려 잊어지려 그들은 잊어야만 잊어지려 이렇게 속에 돌아올 수 없는 그대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 공연은 저 차정화 강태일 배우와 강무영 지창욱 배우 김혜의 신나연배우 2년만의 이정렬 선배님 차사의 김소진 배우 상구의 박상포배우 계식의 김상호 배우 저희 배우들은 오늘 저녁 공연을 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구 어딨어? 아, 제가 항상 물에 우리 성구가 오늘 저녁 공연을 마지막으로 그날의 서울 공연에 끝을 냅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저희 배우들 모두 행복하게 공연했습니다 하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아, 그리고 저희 지창욱 배우가 하고 있는 요즘 핫한 드라마 핫한 드라마 핫한 드라마 본방설수를 통해서 제 창업 배우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나게 나의 노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의 우연 선님께서 특별히 저희 문영환 선배님께서 샛넷 한번 마지막 نہ 되겠습니다 쇳넷! . 하이. 찰 expose 제. 가짐건 없는 그에게 싫어 고래는 계란이다시 나무를 베리야만 아로 속에서 조그만의 조그만 거답니 나의 노래는 나의 신 나의 노래는 나의 신 나의 신 나무를 베리는 세상 중에서 사랑은 나뭇기는 나뭇가지처럼 그리운 넘어져도 우리 세상 중에는 하지만 그리운 다음엔 우린 있는 넌 나는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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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